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양평에 있는 노지 캠핑장을 찾아갑니다.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광탄리 유원지입니다. 양평에 오는 길에 친구도 만날 겸 해서 광탄리 유원지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? 작년 여름에 왔을 때는 열렸었는데 또 잠겼더라구요. 그런데 다시 최근에 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. 좌측이 지금 광탄리 유원지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있네요. 여기 삼강 슈퍼에 여기 삼강 슈퍼 아주머니가 다시 개장할 수 있도록 아마 힘썼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.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전에 여기 요금을 2000원씩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네요.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 저쪽으로 정말 사람들 많네요.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중간에 자리 잡았습니다. 강 가로는 전부 쭉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중간에 자리 밖에 남지 않았네요. 그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네에서 따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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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너무 깨끗합니다 캠핑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아침에 양띵해장국 먹으러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양띵해장국 먹으러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왔습니다 한참에 먹어도 될 othes because 남anha에서 사람들과 할인 한효정 rid 呂 감사합니다.